전에 100% 무료로 먹고 즐길 수 있는 앱인 워츠프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. 그 앱을 사용하다 발견한 도넛 맛집인 떡도넛에 왔어요. 그때그때 다양한 도넛을 만들어서 신선하기도 하고 따뜻한 도넛을 먹을 수 있어요. 앱 사용해서 전에는 무료로 먹었고, 이번에는 캔파이어 속맨인 12개의 도넛을 주문하면 도넛 한 개를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. 이 집 도넛이 소프트하고 여러 맛이 있어서 맛보는 재미가 있어요. 맛은 물론 좋고요. 또 전자레인지에 8-10초 데우면 방금 만든 도넛처럼 먹을 수 있어요.